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 잊었단 거짓말하는 내가 가참인 날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이었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할 네가 가끔은 내 생각할 때 질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네 눈이 좋아서 얼굴 그 기념없단 창피가 아름답단 그대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왜 잘 웃을 수 있길 잘 아는 동굴이 그날처럼 초롱한 초롱한 사람들에게 비어 있는 지갑에 음식점을 세워 선으면 월급날이라면 손잡아 이끌어준다 만원짜리 커플이 고맙다며 풍풍 울던 과분한 내 사랑 받을 사람 참 부러워 날 보기엔 내 눈이 좋아서 월급키며 다쳐비던 아름답고 그날처럼 추운 사람 만나서 아름답고 너도 이제 웃을 수 있게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문득 들려오는 너의 소식들 가끔씩은 혼자 울 수 있게 끝까지 이기적인 내가 이젠 없이도 괜찮아 너에게 듣고 싶은 말 좋은 사람 만나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름답고 우리 그날 우리 그날처럼 하... 아이씨... 일단은 어떤 거 같아? 그니까 풍터 녹화 끝난 거야? 응 끝났죠